자 두번째 챕터 UI 테스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챕터는 내용에서 체크되어 있는게 거의 없을거에요 출제 비중도 굉장히 낮구요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는 수준이에요 이 다음 챕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첫번째 섹션 사용성 테스트 계획입니다 테스트 기법 선정 나와있는데 일단 사용성 테스트가 뭔지 봐야겠죠 서비스의 본질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품질을 검증하는걸 사용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학습 용이성 만족도 효율성 기억 가능성 오류에 대한 오류 처리에 대한 만족도겠죠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휴리스틱 평가 페이퍼 프로토타입 평가 선호도 평가 성능 평가 등이 있다고 되어있죠 각각의 평가만 잘 구분해 주실 수 있으시면 공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진행 시 고려사항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구요 사용성 테스트의 필요성을 먼저 좀 볼게요 구현된 UI의 실제 배포 전에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자가 관과하기 쉽고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사용성 테스트 기법 선정 절차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식을 먼저 공유하고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다양한 테스트 기법을 이해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개념이었죠 첫 번째로 휴리스틱 평가입니다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문가의 이론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련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휴리스틱 평가라고 합니다 정리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의 이론과 경험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퍼 프로토타입 평가예요 최종 화면에 표시될 컨텐츠를 간단히 요약한 거예요 프로토타입 우리 앞에서 징글징글하게 봤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최종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어서 더욱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도 평가예요 여기서는 약간 공부를 할 게 있는데요 일단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A가 B보다 좋다 C가 D보다도 편리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용자의 감성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용자의 선호도라는 건 감성적인 영향이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선호도의 평가 내용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수와 순위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태도 기반, 속성 기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태도 기반이라는 거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은 무조건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이게 태도 기반이고요 속성 기반은 제품의 디자인을 본다든지 아니면 제품의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함, 정숙함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속성 기반 선호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평가 있습니다 성능 평가는 어렵지 않죠 테스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별, 학습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류는 항상 오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류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처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성 테스트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실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예산을 확인해야 되고요 실시 과제 설정해야 되고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다음 주요 평가 항목을 검증합니다 점검 항목을 정리하고요 환경 구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합니다 참여자 확보할 때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된다 라는 거고 방금 봤던 여러 가지 테스트 환경 구축 절차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계셔도 충분하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 진행 인원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역할별 기능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테스트 진행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기록 담당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시간 기록 담당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뭐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비디오 녹화 담당자 테스트 관찰자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 파악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도 마찬가지죠 주의점, 방법 및 절차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건데 어떻게 정의하는 것까지는 문제에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일단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관심 항목 및 주요 항목 정리 수행 목적이나 역할, 주요 항목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간단하게 주요 이슈 사항을 정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찬가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공부할 시간에 그 다음 챕터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가볍게 이론적으로 이런 단계로 수행이 된다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부분도 그렇게 바짝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뒤에 또는 앞에 추가적인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 여기서도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셔도 충분히 학습이 되실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볍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가볍게 읽어만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있다고 하면 그 용어에 대해서만 알아보시는 정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핵심 키워드라든지 용어들을 다 공부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울 것 없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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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